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는 광복 78주년을 맞아 태화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울기총 대표 회장 윤재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김은용 목사는 그들은 노래했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울산의 보금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의 보금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열두사랑 선교단의 난타, 울산 장로합청단의 특별 찬양에 이어 애국가 재창으로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